그러면 오늘 이 본브레이킹의 기초동작을 다 같이 한 번 배워보고 다른 아이돌 그룹과 다른 개인적인 게임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동작 파트 1으로 가겠습니다. 이름은 명칭은 데드암입니다. 데드암. 신분팔. 일단 데드암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본인의 이 팔을 빼. 빼서. 여기서. 이게 옷. 다른 사람의 팔이 내 몸을 건드리듯. 다시 한 번만. 선생님.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오른팔. 오른팔을 여기 얼굴 정면에다 이렇게 갖다. 네. 그리고 왼손을 이 팔뿐씩 쌓습니다. 그리고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쉬게 되면 여기에 공간이 나오죠? 네. 네. 이 공간으로 본인의 머리를 빼는. 어? 네. 빼셨죠? 네. 여기서 이 왼손으로 본인의 오른팔 뒤꿈치를 뒤쪽으로 당겨주십니다. 뒤쪽으로 당겨주십니다. 뒤쪽으로 당겨주십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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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안생했습니다. 탄생했습니다. 데이 씨. 데이 한 번 하고 가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빼서. 이 손을 앞쪽으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른손을 좀비처럼 이렇게. 저도 한 번 갈 수 있어요. 잡고. 잡고. 고개를 넣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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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멤버 영입곡 잘 하네요. 아. 영민이 형 잘 하네요. 너무 잘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의 데드암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스크류암입니다. 스크류암. 백면으로 자기 머리 쪽에 손바닥이 오게끔 이렇게 네, 저요. 저요? 이대로 두시고 장난꾼 하듯이 찔러줍니다. 되게 재밌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어깨가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이게 몸을 쑥이면서 쬐깜 이거는요, 서승님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어. 우와! 육방하다! 위험한다! 이게 진짜 캐스팅 해야 돼. 하저식스라고. 하저식스. 아니 이 형 별명이. 너무 신기하다. 홍아, 홍아. 너무 신기하다. 홍아, 홍아. 이게 어떻게 돼? 나 개인기 생긴 것 같은데. 나 개인기 생겼어요, 춤으로. 할 수 있는 아이돌이 없습니다. 가자, 은민아. 너무 부럽다. 자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저뻴은 아빤을 다행이. 아빤을 맞은 아빤을 아빤이없이. 아빤을